뉴스화이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미래인재 육성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 기조에 맞춰 수월성 교육보다는 8개 영역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도와 추진하던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는 과학고, 영재학교 전환 등을 제시하며 충북도에 공문을 넘겼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 고교 무상급식 전격 합의에 포함됐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명문고 육성 방안. 명문고 설립을 두고 도와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던 도교육청이 1년 만에 미래인재 육성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일반고, 외국어고, 체육고, 과학고, 예술고, 특성화고 미래형 대안교육, 영재교육 등 8개 영역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수월성 영재교육 등 충북도가 추구하던 명문고와는 결의, 확연히 다른 모양새입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기조에 맞춰 다양한 모델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수월성이 빨리 발현되는 아이들에 대한 학교, 아이들을 육성하는 학교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가능치 않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적으로 퇴조에 있다고 하는 걸 저희들은 먼저 알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많고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모델을 모색하게 됐던 것입니다. 일반고는 단위 학교 내 교육과정을 브랜드화하고 청주, 충주, 평준화 지역은 모든 학교를 교육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오송, 오창은 생명공학, 괴산은 생태환경유기농, 보호는 농업, 관광 등 지역 맞춤으로 교육을 특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어고는 7개 전공어 몰입교육을 확대하고 영어 복수 전공제를 도입합니다. 체육고는 스포츠 전문 과정을 내실화하고 스포츠 인재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술고는 순수예술 교육 심화와 실용예술 교육 확대 등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성화고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인 NCS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심화하고 미래형 대안교육 모델로 가칭 단재고와 1년 단위 위탁 교육기관인 가칭 목도전환학교, 은녀울고등학교를 2022년 3월에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추진 중이던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는 도의 과학고 AI 기반 영재학교로 전환 지원과 영재교육지원센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기업 출연을 이끌어낸다든가 여러가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그래서 지원하는데 지사님께서 팔을 걷어 붙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충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계기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활용점정도 지사님께서 해주십사 이렇게 공을 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은 사실상 교육부 승인 등이 필요한데다 김교육감의 이런 제안을 충북도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 김교육감의 이런 제안을 충북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